달랑달랑! 부채토사 해외선물시황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날 오전에 공개 방송 진행했는데 공개 방송에서 380만원 수익 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지난주 흘러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가 0.8%, 나스닥이 1.2%, S&P가 0.9%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던 원인이 뭐냐?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비노우 고용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상치가 14만 7천 건인데 발표치가 25만 4천 건으로 예상치는 오히려 이전치보다 좀 낮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통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두 달 전부터 경제침체 우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야, 고용이 좋구나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 지표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전망은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 급여는 이전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은 조금 줄었고 평균 임금은 올랐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고용지표는 좋아졌지만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물가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 예상치가 지금 빠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별다른 건 없어요. 미국의 12고용동량지수가 하나 있고 미국 관련된 지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P500 지수. 현재 흐름은 윗단에서 고점 짓고 빠지는 중인데 금요일만큼은 고용지표 때문에 전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용지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 저도 고용지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진입해가지고 나스닥에서 500만 원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자, S&P 그렇고 나스닥도 지금 빠지는 중인데 금요일만 일시적인 반등을 했고요. 다우도 금요일만 반등했습니다. 러셀 지수 마찬가지. 독일 지수도 반등을 일부 했지만 오늘 곧바로 금요일 종가보다 좀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자, 미국이 역량받아가지고 금요일 선물 가격은 쭉 올랐지만 오늘 오전장에 다시 쭉 빠졌어요. 자, 의문의 홍콩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차이나 A50, 중국 본토 주식입니다. 자, 50개 종목을 추려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며칠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을 연이어서 계속 내놓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잘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오전에 항생, 고점에서 매도해가지고 380만 원 수익이 내고 끝냈습니다. 자, 공개 방송 녹화해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고. 자, 골드 한번 보면 골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긴 하지만 크게 빠지기 좀 어려워요.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오일을 보면 오일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단 돌파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레바논 이런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일의 전망은 수급에 대한 그런 전망보다는 전쟁 상황을 더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 전망은 오늘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다 보니까 금요일 상승의 때랑 다른 반발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파이팅! esehen OMG 란 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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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k